반갑습니다. 더 깊은 화학 문제 편이고요. 여러분들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1, 2월 달에 오늘의 화학 개념 편을 시작으로 해서 더 깊은 화학 기출 편으로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했고요. 기출 문제 양을 좀 많이 늘리면서 속도까지 끌어올리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6평 전까지 모든 킬러 다 끝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킬러 특강 5월에 완강을 시켜드렸고요. 자 그리고 더 깊은 화학 문제 편입니다.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더 깊은 화학 기출 편과 마찬가지로 두 건이 랩핑이 되어 있는데요. 기출 편에서 다뤘던 그 워크북과는 느낌이 조금 다를 거다. 개정 이후에 모든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고2 문제까지 물론 고3 문제까지 전부 다 개정 이후에 모든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그 전년도 문제도 필수적으로 봐야 될 문제까지 선별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가 녹아져 있다. 그리고 선생님 제가 실수가 좀 많아요 하시는 분들 이 워크북으로 그 실수까지 잡아 내실 수 있을 겁니다.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. 그 기본 문항에 대해서 고2 문제로 기본 문항뿐만 아니라 내가 실수가 좀 많아 그런 부분까지 잡아 낼 수 있겠더라 라는 걸 좀 점검해 주시고요. 그리고 본 교재 문제 편에서는 개념이 없습니다. 올 자작 문제가 약 200문항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선생님이 제공받았던 러셀 모유고사 문제가 그대로 좋은 문제는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. 혹은 이건 좀 수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는 수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규로 제작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. 이강 물질의 양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6번, 17번, 18번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문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높더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선 현장과 같은 분위기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현장에서 매주 나가는 1주차, 2주차, 3주차를 효율쌤이 그 메시지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리고 문제풀이 시작하기 전에 1, 2번 두 문제는 6분을 제공해 드렸습니다. 현장에서 8분을 제공해 드렸습니다. 라는 코멘트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물질의 양이라든지 양적관계, 용액의 농도 그리고 산과 염기 pH, 중화반응 혹은 선생님 전요 주기적 성질 문제가 조금 약해요 하시는 분들 자, 그런 준킬러, 킬러 단어는요. 문제를 쭉 푸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세요. 현장에서 두 문제를 푸세요. 10분 기다릴게요. 한 문제 푸세요. 10분 기다릴게요. 라고 하면서 현장과 비슷한 분위기로 끊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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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결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문제를 쭉 풀고 나서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 전문화 해설 강의를 듣지 않습니다. 내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만 인덱스를 찾아 들으시는데 그럼 정말 내가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바가 같은데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내고 있는지를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화 해설 강의를 들어줄 것 특히 워크북 전문화 해설 강의를 들었을 때 속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더라. 자, 두 문제를 고민을 하고 해설 강의를 들으셨어요. 그러면 그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아, 선생님은 저렇게 푸셨군. 하루 끝내시면 안 됩니다. 1단원, 4단원 준킬러와 킬러 부분은요. 사실 묻고자 하는 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묻겠지, 이거 묻겠지 하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속도 차이가 날 거다라는 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. 그리고 맨 뒷페이지에선 일관된 풀이를 가지신 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. 물론 중화반응이라고 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다 풀리진 않습니다. 그럴 수는 없습니다. 일관된 풀이에 유연함까지 갖추신 분들이 1등급 50점 가져가시는 분들이실 텐데 그 유연함까지 갖출 수 있도록 좀 난이도 있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, 내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고요.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분석이 덜 돼서 조금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 분들은 워크북을 통해서 먼저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자작 문제로 넘어오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아요. 자,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과제로 나갑니다. 현장에서는 단 한 문제도 현장에서 풀지 않습니다. 과제로 나가고요. 과제로 나가지 않습니다. 현장에서만 전문항을 풀기 때문에 현장에서 진행하는 분위기처럼 자, 두 문제 푸시고 해설 들으시고 고민하시고 해설 강의 들으시고 반드시 문제 시작 전에 선생님이 남기는 메시지를 들어주시면서 현장 분위기처럼 그리고 전문항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뭘 문제지 다시 한 번 파이널 들어가기 전에 최종 점검 속도까지 끌어올리는 형태로 잘 마무리를 하시면 일관된 포리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연함까지 갖출 수 있을 거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. 1강에서 정말 많은 분들 개념편, 기출편 함께 하신 분들 포함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1강에서 뵐게요. 1강에서 뵐게요. 1강에서 뵐게요.